이번 클릭도 벗어납니다. 유안나 매트 맞고 나갑니다 대한항공은 이 경기가 7경기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경기째입니다 랠리에서 히바현 기어코 동점을 만듭니다 2승 중에 2승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풀매치 경기였어요 버텨습니다 깊숙합니다 아 유안나 자 유안나에게 찬수 3대5 레티 맞고 나가는 유안나입니다 한점 차 공식 경기 상대 전적입니다 유안나 벗어납니다 맞대결 유안나 유안나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예정입니다 레티 걸립니다 6홀 김하영의 서버 레티에 스치고 나가고 마는 나갔어요 나시메 야 유한나 마음먹고 휘둘렀습니다 9대6 석점 리드 유한나 네틱 걸립니다 유한나가 계속 몰려있는 김하영 6대10 야 이걸 또 잃고 있었다 3승 유한나는 2승 1패 그리고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서브 득점 유한나 유한나 선수에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야 날카롭게 우고간 투어 지고 있고요 네 포인트 날 때마다 전원 기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브 득점 김하영 2대1 네 김하영 연속 득점 유한나 2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어 김하영 나갑니다 유한나의 타구 승들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 점차 2대3 어 김하영 이걸 버텼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오늘 감각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2 4대2 야 유한나 밀리지 않습니다 야 유한나 결국은 아 김하영 좌우로 가르고요 아 김하영 좌우로 가르고요 상당히 특이한 동작이었습니다 유한나 박제를 놓쳤어요 6대4 6대4 썼습니다 자 수 있을지 3점 리더입니다 4,7 나 또 나가고 아 이번에는 유한나가 아 이번에는 유한나가 유한나의 서브 아 걸립니다 유한나 세븐홀 도구가 좀 있어요 네 나름의 정말 그런 리듬감이 참 좋습니다 세븐홀 와우 유한나 7대8 디펜스 유한나인데요 김하영 집중력 동점이 다시도 했습니다 김하영 타구 밖으로 멀리 9대8 아 김하영 보내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김하영의 서브 네 팀아 또 나갑니다 게임포인트 아 유한나 저 상황에서 잃고 있거든요 네 10대10 듀스 두 번째 게임 예 서브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와우 돌아섰던 유한나 그리고 대한항공입니다 아 유한나가 경기를 끝냅니다 아 유한나 아 유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